자 다음에는 45번이 되겠습니다. 45번. 관 속을 흐르는 육체가, 육체가 흐르는데 유속에 대해서 얘기인데 층류로 되려면 어떻게 하냐. 레인올즈 수에 따라서 구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레인올즈 수가 2100이다 하면 거기 기준에서 더 낮은 숫자 레인올즈 수가 2100 보다 낮다 라고 하면 여기는 층류요. 그렇죠? 그 다음에 레인올즈 수가 2100 이상이다. 라고 하면 이것은 뭐예요? 난류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죠. 자 다음에는 46번을 보십니다. 다음 중 사하중계의 주된 용도는 사하중계 이것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압력. 압력계의 보정으로 사용되는 건데 이 사하중계는요. 기본적인 압력 측정 기준이 되는 게이지인데 이것을 그래서 분동식 압력 교정기라고도 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 크기의 힘이 주어진 면적에 작용하는 유체 압력과 균형을 잃은 것을 이용하죠. 피스톤을 상승시키는 유압의 추의 무게와 균형을 딱 맞을 때, 균형이 될 때 바로 이 압력을 측정하죠. 그래서 압력은 단위 면적당 힘이잖아요. 그래서 힘이라는 것은 Mg니까 A분의 Mg 해가지고 이런 관계로 해서 압력을 측정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7번을 보겠습니다. 47번은 뭐냐. 시스열전대 온도계에서 열전대가 있는 보호관 속에 충전되는 물질로 구성된 것은 뭡니까? 바로 마그네시아하고 알루미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48번을 보시겠습니다. 지름이 각각 0.6m 0.6m 자 D1 0.6m 그리고 D2 줄었죠? D2 지름이 0.4m다. 자 이렇게 이제 있다. 그래서 1의 서유석 뭐죠? V1 이 얼마? 8m 파세크다. 라고 하면은 V2는 얼마일까? 이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연속, 연속의 정리, 연속의 법칙에 의해서 AV, 일종 A1, V1은 A2, V2 이렇게 되죠? 그래서 V2라는 것은 바로 A1 그렇죠? 그 다음에 A2 곱하기 A2분의 A1 곱하기 V1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A1 4분의 파이 D1 0.6이죠? 0.6 제곱 A2 4분의 파이 D 0.4 제곱이죠? 곱하기 8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거 약분이 되고 0.4 그러니까 이게 이건 정리를 하면은 얘는 0.4분의 0.6 이거 제곱한 거잖아요? 거기다가 곱하기 8을 합니다. 계산을 하시게 되면은 얼마되냐? 18 이렇게 18이 계산이 되겠습니다. 18 미타파 세크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49번 보시겠습니다. 열 전도율 CO2 분석계 사용 시에 주의를 해야 될 내용인데 그런 내용이 아닌 거 틀린 거 어떤 거냐 자, 이러한 문제가 되겠어요. 1번 브릿지의 공급 전류 점검 확실하게 해야 하지요. 두번째 세뇌의 주의 온도와 측정 가스 온도는 거의 일정하게 유지시키고 온도의 과도한 산성을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세번째 H2 를 혼입시키면 정확도를 높이므로 같이 사용한다. 아닙니다. 떨어집니다. H2 를 혼합한다. 혼입시킨다. 이러면 정확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절대로 같이 사용하지 안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3번 정답이고요. 4번은 가스 요속을 일정하게 해야 하겠습니다.